안녕하세요. 열정의 아이콘 박경희입니다. 새롭게 인사드립니다. 그때 제가 꽃집에서 갖고 왔던 댐파래거든요. 댐파래인데 꽃대가 올라온다고 제가 그때 소개를 잠깐 드렸는데요. 결국 이렇게 꽃이 보였습니다. 저도 얘를 처음으로 지금 접해봅니다. 얘가 꽃이 맨 처음에는 이게 다 핀건지 더 필 것이 더 있는건지 기다리다가 아 이게 다 개화가 된거구나 라고 지금 해서 제가 영상 올려봅니다. 지금 이렇게 필려고 많이 지금 멍우리가 있죠. 그리고 이쪽에서도 있고 그 다음에 이 꽃대에서 두개가 나왔어요. 이쪽에서도 지금 이렇게 피고 있습니다. 와 예쁘죠. 이게 댐파래인데 정확한 이름은 모르겠어요. 저는 꽃집에서 그냥 주는대로 가져가서 제가 얘에 대해서 잘 몰라가지고 호접론하고 똑같은 식의 물을 주고 물을 주고 그랬거든요. 여기도 꽃대 지금 머물러 있죠. 그리고 그때 얘가 아 그리고 여기서 여기가 지금 현재 이 아무것도 벌거숭이잖아요. 이거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도 뭐가 뿅 올라와서 이게 모노했더니 이것도 꽃대로 이렇게 올라가는거에요. 이쪽에서 보여야 되나 이것도 꽃대로 이렇게 올라온거에요. 그래서 얘 하나의 꽃대가 지금 현재 4개가 올라오고 있어요.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지금 얘 신화가 그때 하나, 둘, 세 개가 나왔는데 그때 그때 그 제가 약을 할 때 이 위에다 막 약을 뿌려버렸거든요. 그랬는데 여기서 이제 죽은거에요. 제가 그래서 여기가 말랑말랑해서 죽어가고 이건 역시 이렇게 돼버렸네요.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떨어지더니 결국은 여기까지 지금 말칼마칼 하거든요. 그래서 여기를 좀 잘라줘야 될 것 같아요. 계속 여기도 여기까지 물렁물렁 하거든요. 이미 속은 좀 텅 비어있는거에요. 그래서 이 부분 어떻게 돼야 될지 좀 이거는 괜찮은데 이거는 괜찮아요. 그래가지고 그때 얘를 이 속에서 또 물을 주면서 머리를 또 들쳐서 이렇게 봤더니 여기서 신화가 또 나오는거에요. 이렇게 신화가 또 나오는거에요. 여기서 그래서 와 진짜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에요? 이거는 뭔지 이것도 엄청나게 키가 이렇게 이렇게 키가 이렇게 어머나 이게 뭐래? 이거는 뭐에요? 이거는 지금 꽃집에서 이렇게 있는건데 지금 이 한 화분에 지금 이것도 있고 지금 이것도 있고 이건 무지하게 키가 지금 커가고 있거든요. 몇 센치야? 아유 이게 계속 커가고 있고 이거를 분갈을 할 때 다시 해줘야 되는데 제가 그냥 얘에 대해서 잘 모르니까 그대로 이렇게 지금 키우고 있거든요. 얘가 지금 꽃이 올라왔는데 이름도 좀 찾아줘야 되고 할 일이 많아요 제가 그래서 얘가 꽃이 활짝 개화가 되면 그때 한꺼번에 제가 올려야 되는데 여러분께 빨리 자랑하고 싶어서 지금 영상 올렸고요. 그 다음에 저는 살짝 피어있는 것도 예쁘지만 지금 현재 피고 있는 이 과정도 되게 예쁘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한번 미리서 성급하게 영상 담아봅니다. 여러분 우리집의 댐파래 결국 제가 꽃을 올려서 개화까지 하고 있고 지금 했답니다. 얼굴을 보여줬습니다. 네 끝까지 영상 봐주셔서 고맙습니다. 우리집의 댐파래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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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고맙습니다.